누가 사람이 내려와야지 저기 위에서 저기서 사람이 차면은 이 굴뚝 굴뚝이라고 하나? 서윤아 이거 뭐라고 하지? 이거 이거 동굴 동굴 속을 거쳐서 여기로 와서 저 물속으로 풍덩 물속으로 빠지네요 어머머어머 세상에나 근데 안 내려온다 사람이 사람이 안 내려오지? 사람이 안 내려오지? 어 오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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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다 풍덩 아 안전을 위해서 간격을 두고 내려오는구나 네 오토파크가 엄청 어마무시하네요 가자